그럼 저희 비글 여친분들 한 번 모셔본가요? 아 저희가 원래 발이 아플까봐 운동하면 신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더 신나는 거 점점 점점 텐션을 올려서 신나는 걸로 점점 가는 왜 허품하세요? 저기요 왜 허품하세요? 얘들아 허품하다 빨리 나와 왜 비글미를 보여줘 허품하셨다고 누가 아플을 했어요? 섹시 카리스마라고 하시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신발 갈아 신은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미 발 아픈 친구들 운동을 갈아 신었고 해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만약에 시간을 지체하면 여기 막 주무실 거 같아서요 잘 펴드려야 해요 너무 따뜻하죠 네 그럼 저희 비글 여친분들의 멋진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꼭 많이 해주세요 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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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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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린 색상만 해도 난 미소가 I'm so true 입술 위에 춤 달콤하게 춤 온몸에는 힘이 풀려 내 맘은 눈뜨뜨뜨뜨뜨나요 I'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입술 위에 춤 Every day with you Academic, Miami You're nell Come On You temple Walk from me I'm falling down You're not and ready You should hold it It was my mission I best promote it You are my less like Can I get them Tajik